10분간 끓여서 금방 끓여서 생각보다 열 정도율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5초? 10초? 1분도 안걸린다고 그러세요 응 어서 첫 번째 돋深 직전 그 inhale 볼 originated 녹고 플로 mie 깻잎 고춧가루 푸짐하고 피클 뚜껑을 한번 열어볼까? 지금요? 지금 바그바그만 하는거 같아 어떻게 데고 있는건지 한번 보게 이렇게 온두커피랑 맛 더 맛있겠다. 콸콸콸이네 콸콸. 끝? 응.